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리 좀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할 것은요. 저희가 뒤에 세계 최저출산율로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 이분 우리나라 유명한 인구학자세요. 이분과 인터뷰를 준비를 해놨었는데 또 앞에 토론이 뜨거워지면 두 분은 나가면서도 너무 시간 짧다고 그러고 나가셨는데 사실은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는 좀 연기를 하도록 저희가 양해를 여러분께도 구하고 조영태 교수께도 구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탐정 들어가야 되는데 미술 손탐정님 바빠서 미술 감상하러 다니실 시간은 없으시죠? 미술 잘 몰라요. 미술 잘 모르는데 또 미술품 관련된 소송들은 또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미술을 보는 안목은 없지만 미술 관련된 사건을 설명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미술품 보면서 아, 좋다. 이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품, 가품을 가리는 눈 같은 건 없거든요. 있으면 신기한 일이죠. 있으면 전문가죠. 그런데 바로 전문가들도 이 그림을 놓고 30년을 쩔쩔맨 그 그림.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이 논란이 대법원에서 종지부를 찍었다고요. 음, 그렇습니다. 미인도가 진품이냐, 위작이냐. 이 문제는 30년째 논란이 되고 있죠. 맞아요. 네. 미인도를 지금 소장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그리고 화랑협회는 진품이라고 주장을 하고 저도 워낙 인터뷰를 이걸로 많이 해서 수년 동안 많이 해서 저도 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어요.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거기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인도는 진품이야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유족들은 위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가품이야. 위작이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던 중에 유족들이요. 국립현대미술관 하계의 실장 출신의 미술평론가 정준모 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했고 재판으로 넘겨졌는데 그런데 미인도가 진품인 이유를 언론에 구체적으로 기고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요. 그 얘기는 진품 맞다라고 손을 들어준 거죠. 1심, 2심이.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고요. 4차. 7월에 대법원에서 사자명예훼손죄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아,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이런 컬럼 쓸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판결은 해석해야 돼요? 이 재판이요. 작품의 진품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죠. 진품이냐 가품이냐를 직접 테이블에 올린 건 아니었지만. 네. 정준모 씨의 언론 귀고문을 통해서 천경자 합의의 명예가 훼손된 건 아니라는 판단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즉, 이 정준모 씨가 위작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행위가 아니다라고 한 것이고요. 또 미술품은 작가와 별개다. 미술품이 곧 작가는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미술품 진위 논란이 곧바로 작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즉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으로 이해하면 돼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판단, 이 재판 말고 이 그림과 관련된 다른 재판은 과거에 없었어요? 더 흥미로운 부분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사실 천하백의 유족들이 애초에 검찰에 고소한 거는 정준모 씨를 포함해서 총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정준모 씨 한 명만 기소했고 또 이번에 무죄 판결이 확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예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유족들이 그 5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면서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라는 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사가 수사한 다음에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정에 대해서 잘못됐다, 다시 판단해달라, 그리고 기소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게 항고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항고할 수 있어요. 재항고까지. 그리고 여기에 또 불복할 때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정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유족이 이런 절차를 다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재정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즉 진작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분명하고 적법하다라고 법원도 본 겁니다. 그래요? 네. 비록 이게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인도를 진품으로 본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문제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고 대법원과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이거 청경자 화백이 그린 그 그림 맞아요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인보우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모니터 버튼, 텔레비전 모양 있죠? 그거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가져오신 이유는 뭐예요? 일단 형사적인 부분에서는 일단은 정리가 된 듯해요. 하지만 민사적인 영역은 아직까지 열려 있고. 또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이 결론, 지금까지의 잠정적인 결론. 이 결론에 선뜻 동의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상한 정황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대법원의 판결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진품이라는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들이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볼 게 바로 청경자 화백의 생전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이야기. 이 작품 내 거 아니야? 얘는 내가 그린 거 아니야? 라고 말한 적이 있죠. 한번 청경자 화백의 생전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김현정 PD가 읽어주시겠습니까? 가지고 오셨네요. 제가 생전에 천화백의 한 이야기. 내 작품은 내 혼이 담겨있는 핏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 머릿결을 새카맣게 개칠하듯 그리지 않아요. 지금 이 그림을 보고 개칠하듯 그렸다고 천화백은 말씀하셨네요. 머리 위에 꽃이나 어깨 위에 나비 모양도 내 것과는 달라요. 작품 싸인 연도 표시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작품 연도를 한자로 적는데 이 그림에는, 아 난 작품 연도를 한자로 적는데 이 그림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어요. 1977? 이렇게 적혀 있네요.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몰라보는 일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요. 천경자 현맥이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도 못 알아본다라고 정반대의 시각에서 천화백을 조롱하고 통가락질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미인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희한한 데서 나왔죠? 네. 1977년 작으로 알려져 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김재규. 네. 12.6 이후에 김재규의 재산이 국가에 몰수됐죠. 그때 미인도도 함께 정부 소유가 됐는데요. 재산을 몰수해보니까 거기에 이 미인도가 있었던 거예요. 집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었던 거예요. 80년 5월에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 지난 91년에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 대중화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현대그룹 사옥에서 대중에게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미인도를 포스터로 만들어서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장당 만 원씩. 그렇습니다. 미술관에서. 이게 워낙 인기 작가의 작품이니까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이 천하백의 지인이 어느 사우나에 걸려있던 미인도 포스터를 봤고요. 그러니까 사우나에 왜 가짜 뭐라고 그러죠. 포스터가 걸렸던 거예요. 거리에 화가들이 걸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거 본 거예요? 이 포스터가 걸려있던 거예요. 이 포스터를. 그래서 이 천하백에게 알려졌고요. 이걸 본 천하백이 아니 이 그림은 내 그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런데 그림을 그린 작가가 처음부터 이거 내 거 아니야. 얘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해서 결론이 금방 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국립현대미술관은 바로 이게 진품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국립미술관은 확신했죠. 처음부터. 첫 번째 천하백이 오모 씨에게 팔았고 오모 씨가 김재규에게 선물했고 이게 12일 후에 몰수돼서 재무부 문공부 거쳐서 미술관으로 넘어온 경위가 너무나 확실하다. 미술관 주장은 경로가 확실하다. 두 번째 전문위원이었던 미술평론가가 진품으로 감정했다. 세 번째 화랑협회 감정위원회 역시 1차 2차 감정 거쳐서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지금 작가 본인 빼고는 다른 전문가들이나 미술관 사람들 여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대부분일 텐데 다 진품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또 지위나 대표성 신뢰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합니다만 화랑협회의 내부 규정이 이런 게 있어요. 생존 작가의 경우에는 작가 본인의 의견에 우선순위를 둔다.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게 있어서. 우선순위 둬야죠. 그런데 이 내부 규정과 다른 맞지 않는 그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자 천하백이 91년 4월에 창작자의 증언을 무시한 채 가짜를 진짜로 우기는 풍토에서는 더 이상 그림 그리고 싶지 않다면서 절필 선언을 하고 딸과 함께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거 여러분 많이들 아실 거예요. 만약 진짜 위작인데 가짜인데 진짜라고 결론이 내려진 거라면 작가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날 법하네요. 당연하죠. 그런데 천하백은 4개월 후에 절필은 죽음과도 같다는 걸 깨달았다면서 작품 활동을 재개합니다. 그러다가 98년에 서울시의 작품 본인의 작품 93점을 기증하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죠. 청경자 화백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아마 이때 진품으로 결론은 일단 내려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왜 재판은 계속된 겁니까?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99년에 미술품 위조범 권춘식이 체포되는데요. 이 권춘식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화랑을 운영하는 제 친구가 부탁을 해서 돈 조금 받고 달려 그림 몇 개를 섞어서 제가 그 미인도를 그렸습니다. 이 권춘식 씨를 제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인터뷰 했었어요. 권춘식 씨를. 권춘식 씨는 말이 좀 오락가락 몇 번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그것 제가 그린 거예요. 내가 그린 위작이에요라고 말을 했다가 또 말을 바꿨다가 그다음에 또 한 번 바꾸고 이랬던 분 맞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현대미술관 측은 미인도 진짜고 지금 현재 소장하고 있다. 미술품 위조범과 현대미술관 중에서 누구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권춘식의 진술에 따를 때 위작을 만들어냈다는 그 시기와 또 미인도 발견 시기가 잘 맞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이런 객관적인 곳에 감정을 이뢰했고 또 화랑협회도 다시 감정했는데 여기서도 진품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현대미술관 측은 주장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들으면서도 더 헷갈리실 거예요. 이 논란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어요. 이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전달하는 게 참 힘든 일이긴 한데 2015년에 천하백이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이 재감정을 요구했고요. 하지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재감정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현대미술관이 진품 근거로 제시했던 증거 중에 하나인 국과수와 과학기술원의 미인도 감정. 이게 애초에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것도 확인해보니까 이 두 기관의 감정 기록이 아예 없었습니다. 없어요. 결국 과학적인 근거와 판단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그냥 진품 결론 내린 셈이라는 이러면서 다시 위작 쪽 그거 각자야 쪽으로 기울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재규 집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진품이라는 게 확실하게 보장되는 건 아니고 또 위조문 권춘식의 진술이 시기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건 기억의 불안전성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현대미술관이 제시한 진품 증거는 감정위원들의 이겨낼 뿐이지 결국 위작일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반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나요. 조금 전에 김현정 PD가 살짝 언급한 그건데요. 2016년 3월이에요. 권춘식이 기존 주장을 번복합니다. 그러니까 위조 원래 이런 거 가짜 그림 그리는 그 사람 권춘식이 위작이라고 했다가 또 말을 바꿔요. 내가 미인도 만들어낸 게 아니다. 저거 내 그림 아니다. 잘 보니까 내가 그린 거 아니네요. 이런 거예요. 검사가 이거 미인도 복사본 보여주면서 물어볼 때 가면 기대하면서 그냥 거짓말한 겁니다. 거짓말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작 그렸다. 내 그림이다라고 했던 그 위조범은 사라진 거네요. 또다시 반전이 생깁니다. 또다시. 그로부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권춘식이 다시 반복합니다. 화령협회 이번에 회유로 거짓 진술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그 미인도 그린 거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위작 시기에 대해서도요. 검찰에서 말한 게 착각이었다. 79년에서 80년 무렵에 내가 그 그림 그린 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위조범 진술 왔다 갔다 하고 공식 감정이라는 것도 안 한 걸 했다라고 이러고 이런 기록들이 쌓이니까 더 혼란스러워지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천하백 유족이 6명을 고소하면서요. 이제 사적인 절차죠. 자비를 들여서 해외 기관의 감정을 이뤄야 합니다. 프랑스로 가죠. 네. 2016년 프랑스의 류미엘 감정팀이 이 미인도 감정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유족 측이 개인 돈으로 의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위작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림의 미인도의 눈, 코, 입 이런 특정 부위 부분들을 무려 1600여 개의 단층으로 쪼갠 다음에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경자 합의의 진품으로 확인된 다른 작품들과 비교했다. 그랬더니 세부적인 요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치상으로 볼 때 미인도가 진품일 확률은 겨우 0.0002%. 1만 분의 2%? 1만 분의 2. 이게 1만 분의 2가 맞나요? 그렇죠. 하지만 현대미술관은 이 감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프랑스 감정팀이 얘기한 건데도? 권위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건데도? 그렇습니다. 왜요? 미인도가요. 인물을 보고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작품들과 인물화가 아닌 다른 작품들과 패턴을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미술품 감정실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게 작가에 대한 배경 지식, 미술사적 분석 자료, 소장, 경위, 전문가, 의견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걸 싹 배제했다. 이건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즉 미술 작품을 수치적인 분석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건데요. 검찰도 결국 현대미술관 측에 손을 들어주죠. 그렇게 된 거군요. 그때 결론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팀이 사용한 그 계산식을 천경자와 백의 다른 작품에 그대로 적용해봤어요. 검찰이. 그랬더니 진품으로 누가 봐도 확실하고 진품으로 완벽하게 인정되는 그 작품도 진품 확률이 4.01% 수준으로 나왔다. 저도 이때 검찰이 했던 얘기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천경자와 백의 진짜 진품. 진짜 진품 갖다가 프랑스 팀 방식으로 했더니 진품일 확률이 4.01% 나왔다. 그 프랑스 팀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제가 기억나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당연히 반발했고요. 또 프랑스 리미에르 분석팀도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논리적 근거도 없이 과학적 분석 결과를 무시한 것이다. 라고 성토했습니다. 정말 알쏭달쏭합니다. 손탐정이 이거 취재 많이 하셨으니까 판단을 해주실 수 있어요? 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모르죠. 이건 청취자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천경자와 백의 본인 작품 아니라고 말한 근거가 세 가지였죠. 첫 번째. 나는 절대 머릿결을 새카맣게 개칠하듯 그리지 않는다. 하지만 74년 작품인 고. 이 작품의 머릿결은 미인도와 큰 차이가 없어 보다.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유튜브나 레인보우로 보시는 분들은 그 그림을 좀 봐주세요. 이게 천경자와 백의 다른 작품. 이건 진품입니다. 진품인데. 이 머릿결하고 아까 그 천경자와 백이 이건 내 거 아니야? 라고 한 그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올려주시겠어요? 어떠신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두 번째. 아까 그 작품 보여주세요. 두 번째. 머리 위에 꽃이나 어깨 위에 나비 모양도 내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의 나비는요? 미인도의 나비와 매우 비슷합니다. 아. 이 나비하고. 아까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인도의 나비하고. 그렇죠. 또 세 번째. 나는 작품 연도를 한자로 적는데 미인도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다. 네. 그랬잖아요. 하지만 또 74년 작. 바리의 처녀. 라는 작품에는요. 이게 작품 연도가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아. 그것도 천경자와 백 진품 맞는데? 그렇습니다. 또 과거의 천하백이요. 인도의 무희라는 작품을 위작이라고 주장했어요. 내가 그린 게 아니다. 하지만 출처가 분명해서 진품으로 확인됐던 적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대 주장도 있지만 적어도 검찰과 미술관 측은요. 천하백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그 그림들을 다시 보면요. 또 정반대의 얘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일부분이 다 비슷하잖아요. 이게 벗겼기 때문에 하나하나 짜집기했기 때문에 비슷할 수도 있다. 자.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여전히 알쏭달쏭한 이유는 뭔지 오늘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